여러분,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크리스마스예요! 네, 맞아요.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예요. 많은 어린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아서 기쁜 날이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우리에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큰 선물을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준비했어요. 여러분, 함께 이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나요? 네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온 세상에 하얀 천사 나팔주면 사냥해요 킥킥킥킥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신 날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들도 노래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에는 주님의 평화로다 하하 하하 하얀 뜨기 온 세상에 내려와요 온 세상에 하얀 천사 나팔주면 사냥해요 킥킥킥킥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신 날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들도 노래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에는 평화 하늘은 영광 땅 위에는 주님의 평화로다 하얀 천사 하얀 천사 하얀 천사